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한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미친아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6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정식 명칭이 OWI 새로 신문 보고서 40번이 되는 거죠. 파티가 있었고 같이 가서 즐겁게 놀았다. 이런 내용들을 위안부들이 진술하기는 마지막 7페이지가 부록으로 위안부들의 명단이 붙어있습니다. 모든 행적은 저희가 현재에서 알 수 없지만 그중에 단 한 분 거의 높은 데 가졌어? 이 중에서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건가요? 지금 살아계신 건가요? 지금 살아계신 건가요? 지금 살아계신 건가요? 이제 눈치찍을 가야 하지만 너무 즐기고 하십시오 손님께서 살아계신 건가요? 네, 아직은 생각이었나요? 이디모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